21대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만나 선거 과정의 뒷이야기와 앞으로 실천해야 할 정책 등을 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은 조배숙 4선 의원을 꺾고 재선에 성공한 익산을 한병도 당선자 뉴스룸에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우선 당선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렇게 재선을 하시기까지 12년이 걸렸습니다. 많이 돌아서 국회에 다시 입성하게 되셨는데 이번에 유권자들의 선택을 받은 데는 어떤 이유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첫 번째 이유는 역시 우리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지지 그리고 국정안정을 바라는 국민들의 마음이 모아지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요. 제가 다시 돌아온 익산은 좀 여러 현안들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이런 산적한 현안을 해결할 집권 여당의 힘을 우리 유권자들께서 바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당선인께서는 지금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으로 기소돼서 첫 재판을 기다리는 피의자 신부인이시죠. 그래서 앞으로 의정활동 하시려면 이게 잘 마무리가 돼야 될 텐데 이 관련 사건을 어떻게 헤쳐나가실 계획이신지? 네. 이 사건으로 의정활동을 하는데 제약은 없을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법정에서 진실을 가리는 일이 남아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검찰의 주장만 언론에 발표가 됐고요. 이미 법정에서는 저의 주장과 저의 증인들, 저의 생각들이 이야기가 진행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진실은 반드시 법정에서 밝힐 수 있다, 이렇게 자신하고 있습니다. 1호 공약으로 2차 이전 공공기관의 익산 이전, 익산 유치를 공헌하셨는데요. 그렇다면 기존에 전북 혁신도시에는 좀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수 있지 않은가 싶은데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그렇지는 않고요. 이미 혁신도시는 법적 제도적으로 안착이 된 겁니다. 그건 1단계 공공기관 유치 사업이 마무리가 된 것이죠. 이제 국가 균형발전 차원에서 2단계를 진행을 하는 건데 들어오는 어떤 기관이나 이런 것 자체도 다르고요. 그리고 전북 균형발전 차원에서도 저는 양쪽에 시너지가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혁신도시를 향후 진행하는 데는 충돌하거나 그런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익산은 조배숙 4선, 이춘석 3선 의원을 보유한 지역이었는데 이번에 초재선 의원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정치력이 또 시험대에 오를 것 같은데 자신 있으신가요? 네. 저는 다행히 대통령을 모시고 청와대에서 정무수석으로 일을 했습니다. 그리고 정무수석으로 일을 하면서 여해정 상설협의체를 만드는데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 대표들을 만나서 설득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성사를 시켜냈거든요. 그래서 소통을 할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여당뿐만이 아니고 야당과도 소통할 수 있는 장점이 있어서 어떤 정치력의 부재라든지 이런 건 전혀 있을 수가 없고 오히려 정북 발전을 위해서 더 역할을 할 수 있는 그런 자신이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정치적인 포부나 도민들께 하고 싶은 말씀 있으면 부탁드립니다. 지금 국민들이 어렵습니다. 코로나19 문제를 극복하고 앞으로 닥칠 경제적 위기를 극복하는데 모든 힘을 모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그 중심에 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민 여러분들께서도 힘내시고 저들은 반드시 이 문제를 극복을 하고 미래로 나아갈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